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후! 어머 자기야! 머리하러 와야지 침타는 말들어 한 명씩 소개를 한 번 해줄까요? 어우, 좋죠. 그럼 나 센터로 좀 가도 될까? 어디 볼까? 이쪽 넣어, 이쪽 넣어, 이쪽 넣어. 이쪽 넣어. 오케이, 알았어. 안녕? 나는 패션 모델, 밍디라고 해. 모델인가봐. 2면들인가 봐. 모델인가 봐, 모델! 어때? 이게 나야. 자기야! 나는 이 바닥을 주름 잡는 댄서야. 댄서 멋있잖아. 나 잘한다. 뭐 하는 거야? 어머 자기야! 근데 내가 또 소개할 메모가 있어. 나랑 같은 띠우! 해주실 수 있을까? 띠우! 아니요, 우린 절대 지존이야. 하나, 둘, 셋! 맞아? 띠우 맞아? 오늘부터. 하이, 반가, 반가! 나는 상곡동에서 온 연락 캡션 깜찍걸 제니퍼야. 너 내 마누랄레? 나는 롤러장에 매일 출근하는 퀸타 롤러 프린세스 프린세스 가열리아. 스킬 좀 보여줘. 엄마 이거 쥐익 끄는 스킬. 롤러 이렇게 타는 거 아니야? 아니지! 롤러 이렇게 타다가 뭐 이러고 해야지. 그래? 그건 피겨야. 오케이. 여기서 제가 제일 신세대인 것 같아요. 도토리 쳐야 될 것 같아, 도토리! 야, BGM 뭐야? 설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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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나는 반다미아. 해줘야지. 그렇구나. 이 유행에서 봐주자. 오, 잔인해! 제발 물 하지 마세요! 좋은 거였으면 좋겠다. 비싸고 좋은 거. 그러면 티코지. 티코가 뭐야? 어젯 같은 거. 야, 몰릴 수도 있어. 오케이. 몰릴 수도 있지. 설마. 들어온다, 들어온다. 깡아, 들어온다. 뭐야? 아, 거짓말쟁이는. 저거 진짜 뭐야? 아, 거짓말쟁이는. 아, 거짓말쟁이는. 울리지만 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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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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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아, 난 싫다. 근데 조심해. 너 진짜 죽을 수도 있어. 나 죽는다고 왜 그랬어? 목숨 걸고 하는 거야, 너 지금. 맞지? 사갈 맞죠? 딱!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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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려고 그래. 아악! 아니 얘가 진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움직이는 거! 맞죠? 움직이는 거! 움직이는 거 맞죠?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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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가 이렇게 누워있었는데, 이렇게 헛다니깐요! 분명히 아까도 이렇게 누워있었거든? 그걸래? 소리 나! 어머, 소리 나네? 진짜 소리 났어! 저 진짜 손 내서 피나는 거 아니죠? 아! 아! 없어졌는데? 아니야, 네가 안 간 거야. 나 근처까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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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지 마! 일단 보지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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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리 와!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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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잠깐만. 지금 뭐야? 뭐야,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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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저거 살아있는 거야? 뭐냐고? 움직여! 언니, 어떡해?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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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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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되게 말랑말랑하다. 푸딩 같은데? 푸딩이요? 언니, 그거 알고 나면 진짜 절대 그렇게 못 만진다. 어머!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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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아, 저거 뭐야? 달랑달랑! 아니, 뭔데? 아니, 긴 게 뭐였지? 아니, 긴 게 뭐였지? 우와! 짜증나! 열받아! 이거 우리 벌칙이에요, 혹시? 우리가 더 힘들어! 이거 뭐냐고, 이거 긴 거! 뭐지? 네 방에도 있을 수 있어. 내 방에? 바퀴벌레? 뭐지? 아! 지우! 쥐 모형! 대박! 와! 대박! 아, 이거였구나! 뭐야! 롤라믹 롤레 롤라믹 롤레 롤라믹 롤레 뭐야? 뭐야? 이거? 저거 뭐예요? 응! 아, 뭔지 알 것 같아! 뭔지 알 것 같아! 전혀요. 시작 박스만 구경해볼까? 잠깐만요. 연결이 너무 작아서 시작 괜찮은데? 잘했다. 야 갔어 갔어. 구석으로 갔어. 10분. 이거 이상해! 이거 어떡해! 어떡해! 어디 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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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어떻게 못 하겠어. 누구지? 누구세요? 누구냐니? 맛있어 맛있어 이거. 맛있대. 맛있대. 정답! 생고기. 생고기. 곱창집 가면 먹는 거. 정답! 곱창. 곱창. 땡! 폐창. 창자. 폐. 간. 땡! 이걸 누가 먹어? 걸레 아니야 이거? 아니 이런 거 크게 안 먹어. 쓰다만 걸레 아니야? 정답! 정답! 아.. 제발 움직이는 것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낙지 낙지 오징어. 입장 봅니다. 야 무섭다 이거. 아 무섭다! 언니 깊게 넣어야 돼요. 더 밑에 더 뒤에. 물수도 있어요 물수도. nic약nel 세대. 아아악 Vaccinal整! 아니 입에서 입에서 소리가 나오는 게 보여. 저 움직이는 거 같아. 움직여 봐봐 움직여. 어머 내려오네. 네네 움직여요 움직여. 하나 내려와야. 내려오네? 뭘 내려와 네네 이용하. 아오 씨. 으아아아아에아아악 안 돼 안 돼. 으에에에에에. 저걸 터뜨린다고? 이거 모자이크트죠 créd enters. 언니 진짜 미래의 새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아 진심이야? 네 모르겠어요 아 잠깐만 제발 그러지 말아요 청남 애벌레 어? 아 진짜 아저씨를 하지 마세요 아 나 애벌레 못 터뜨린단 말이야 아 진짜 아니라고 했어요 애벌레예요 청남 애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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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움직이는 거 같아 움직여 봐봐 움직여 저걸 터뜨린다고? 난 저거 안 걸려서 다행이다 아 따뜻해 따뜻해요? 아직 온기가 있나봐 아니 어디는 시원하고 어디는 따뜻해 오줌 쌌어 얘? 살짝 그런 거 같기도 해 살짝 그런 거 같기도 해 근데 내가 진짜 잘 먹긴 해 이거 근데 내가 진짜 잘 먹긴 해 이거 우리 한때 진짜 열심히 먹었어 이거 진짜? 어 표정 봐 탑표 카펄 탑표 카펄 탑표 카펄 탑표 카펄 탑표 카펄 아 아 탑표 카펄 탑표 카펄 아 아 아 아 아 나 진짜 애벌레인 줄 알고 나 진짜 너무 시... 아 시컵했어 탑표 카펄 탑표 카펄 탑표 카펄 탑표 카펄 탑표 카펄 야 유현이 풀고 가면 되는 건가? 네 맞아요 아 아 무서워 아 아 아 잠깐만 아 지우야 아 왜 힘을 못 써 지우야 아 아 지우야 아 아 야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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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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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힘든 힘든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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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타 안 넣었어 타타 안 넣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 힘을 내 끝까지 힘을 내 박유영 있어 아 아 아 지우 언니 중간에 박유영 넘쳤어요 가만히 있어 야 야 명대사다 오늘의 명언이다 진짜 이 선지야 어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와 야 와 야 우 우 우 우 으 우 우 우 우 우 zou 끝, 듀득 듀득! 자, 뒤로 돌아주세요! 한 번에 박혀야 해요. 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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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가, 나가! 가, 나가, 나가!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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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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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아악 아아악 정돈 정돈 감이 감이 제 2의 시연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럴지도 몰라요 잘 부탁해요 뭐 겨루기도 없어서 그냥 한 번 딱 날라가자 이거요 부탁해요 살아서 만나요 생각해 볼게 아아악 대박 날라갈 거 같애 생각해볼게 이쁘다 진짜! 너무 많네! 미쳤다 진짜, 너무 많네! 야, 너무 많아. 뭐야?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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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꺼졌어 너 동아! 야 동아 동아! 이거 기둥! 이거 동.. 이거 기둥이에요 기둥! 우와! 야 동이 맞아? 동이 아닌 거.. 동이가 아닌 거 같아요! 아니 동아님 진짜!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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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탕 어딨어? 반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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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영호! 유! 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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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가 네 눈을 안습으로 만들어 줄게! 정답! 저는 그냥 원래 했던 대로 할게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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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끝났어요? 너무 increíble! 정답! 한ельзя73 няя 동아 새우 이렇게 둘이 자 이거 임명했어요 임명장 한동 위 멤버는 득협의 백투더게임에서 뛰어난 순발력과 전투적인 승부욕 넘사벽에 예능감을 갖추었기에 드림캐쳐의 천하제일 예능왕으로 임명합니다 드림캐쳐 마인드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희 부모님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저희 드림캐쳐 컴퍼님 그리고 저희 7명 멤버들 덕분에 이렇게 받았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무서운데? 하나 둘 셋 저건 또 뭐야 그러지마 저건 또 뭔데 뭐야 이거? 아 절대 안가 뭐예요? 왜? 언니 왜 침뱉을 이렇게 나의 어디지 왜 침뱉을 이렇게 왜 침뱉을 이렇게 나의 옷을 넣을까 왜 침뱉을 이렇게 나의 옷을 구입하는 왜 침뱉을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